11월 6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아기 현남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시마 아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현재 에는 이와태현 아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니아기 현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동호쿠 동북지역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가령 11월 4일에서 5일까지 이시가와 현 노도지역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 곳에 지진이 집중 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지진이 집중 된다는 것은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바라볼 때에 쉽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 며칠 전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된 태풍과 지진 그리고 폭우에 의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조현상들은 도쿄 수도지카지진과 수도권에서의 수많은 최근의 지진들을 보면서 싱크홀과 산사태 그리고 토사재해 가 수도권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으며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목구 동북 지역에 지진이 집중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의 활성간층들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강진의 발생패턴 중에서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지진 발생 횟수 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간헐 적인 지진 발생 횟수의 감소가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 지진 등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큰 태양폭발과 태양플레어 발사 이후에 1개월 동안은 주의가 필요하고 반후하트 연속 지진의 영향도 아직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말까지는 강진에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상한 구름 모양으로 인하여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 겠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 는데요. 사실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진 이 거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진 의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거의 의미를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조현상이라면 과거 고구려 백제 통일신나 고려 등이 망하기 전에 동물들의 전조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 제냄 미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분들은 매우 신회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적인 큰 차이로 생각됩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유포하마시에 보여진 비늘구름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 지각이 파괴되어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냐 조만간 큰 지진이 올 것 같다 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일본인분들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너무 맹신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목부 동북지역 이야기를 드리면 11월 1일에 미야기 연남부에 발생한 규모 3.8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0km입니다. 근처의 지역에서 8월 2일에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미야기 현의 지진은 2주 만입니다. 미야기 현과 후쿠시마는 2주 이래 사이클로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미야기 현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0km입니다. 지난번에는 10km였으므로 꽤 거리가 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 깊이가 100km인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2019년 7월 20일에도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고 진원의 깊이가 110km였으며 장소도 근처입니다. 이 지진 이후에 2019년 7월 28일에 미야기 현 앞바다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하였으며 규모는 6.5의 강진 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나서 다음 날에 후쿠시마에서 진보 오야구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지진 횟수 에 간헐적인 감소 이후에 큰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의 규모 4.3 증원의 깊이는 30km인 지진이 발생 을 하고 11월 3일에는 후쿠시마 에서 규모 4.8 증원의 깊이는 50km인 지진이 있었습니다. 11월 3일과 6일 후쿠시마 지진의 발생 장소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에서 지진들이 늘 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일주일 전에도 이 근처에서 지진이 있었 습니다. 이 지역은 동일본대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깝습니다. 약 일주일 사이에 이 지역에서 두 번이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로 왔습니다.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은 2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